안녕 안녕 지금 막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인사를 하러 갑니다 폴란드 가는 비행기를 켰는데 브이로그를 찍기로 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막 이렇게 두바이 항공을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세팅돼있어 저희가 경유를 해서 가야된다고 들어서 두바이에서 경유를 하고 폴란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밥 메뉴를 고를건데 뭐 먹을까요? 뭐가 있지? 이게 근데 우리가 먼저 잠시 일단 슈렉처럼 스마트? 스파이크 스파이크 보세요 저녁식사 연어 바닷기 그릴드치킨 먹 내가 잠만 자지 않는다 이거 채연언니 연어 먹어요? 치킨 먹어요? 나 연어 연어 티셔츠도 있어요 티셔츠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티셔츠도 있어요? 티셔츠 뒤에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자동차장 자동차장 스파이크 바닐밤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. 진짜 동그리 같아요. 끝! 막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.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켜볼게요. 좋아요. 좀 이따 만나요. 바이 바이. 지금은 두바이에 경유로 잠깐 왔습니다. 잠자는 숲속의 공주. 굿모닝! 굿모닝! 나 오늘 라운지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 됐어요. 한 그래도 4시간 정도 지났어요. 맞아. 뭐 또 비행기를 타고? 6시간? 6시간 정도? 맞아요. 나는 하나도 안 자고 면세를 갔다 왔지. 못 왔어. 형수! 아 형수 하나? 응. 다 써왔고. 저.. 나도 찍었어. 나 찍었어. 꼭 꼭 내보내주세요! 아 진짜? 나 아직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는데. 아 그래? 아 그래? 아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. 아까 굽혀서 놨거든.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를 한 번 펴고 자는데 그때 찍었나보다. 맞아. 여기다. 와우! 나들이 있었는데. 비행기에 라면을 물어보는 반짝. 우리 같이 하게 됐어요. 반전 비행이 되겠습니다. 부상이 바르샤바까지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하나가 두 개 보내셨는데. 한 4시간 동안. 하나가 두 시간을 들고 가고 싶다. 자는 중. 옆에 끝만이지 않나요? 콜란드에 도착하고 싶습니다. 다시 잘. 크게 보여줄까요? 오늘 구름. 가자! 가자! 어. 가자! 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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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진짜 좋아. 보여줘야겠어. 빠밤. 날씨가 진짜 나가서 놀기 딱 좋은 날씨예요. 나갈 거야? 네. 빨리 호텔에 가서 준비하고. 나갈 거예요. 맞아요. 오늘 또 희한한 눈매거든요. 맞아요. 제가 괜찮은 북영소 약간 바르샤바 궁전이나 광장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. 좋아요. 꼭 각오해 말 겁니다. 조심. 릴리리리띠. 라면 있다구요? 응. 한 번. 야. 라면 있어. 진라면. 귀여워. 우와. 우와. 좀만 쉬다가 놀러 나가야지. 아오. 예. 옷갈함. 바르샤바를 구경하러 갈 거예요. 맞다. 엘리베이터. 영훈이의 모습. 1층인가? 도키도키도키 도키도키. 일단 저기 밖에서 내려가면 술자 출리죠. 맞아. 진짜 진짜 이쁘다 건물들 눈물 흘려도 됩니까? 뭔가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우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게 날씨도 좋고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거리가 하늘이 좋고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 사진 찍을 싶은데 뭔가 눈이 뺄 수 없어 눈이 바로 앞에 앞에 해리포터 같아 진짜 이쁘죠 오늘은 팅언니, 시루언니, 가루 영은이랑 같이 나왔어요 하아 앞에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아니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 건가? 행복해 하이 예뻐 너무 좋아 야 진짜 너랑 너무 잘 어울리다 오늘 히의 룩 한번 보여줘 히의 룩 셔츠를 입고 복걸이도 했어요 포인트? 여기 히카루가 준 비걸이도 하고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 언니 룩 소개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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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신발은 보라색 핑크 머리 여기 진짜 이쁘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쁘다 아 저기서 공연해요? 스타디움 저기 스타디움 우리가 공연할 곳이래요 아 대박 여기서 그냥 이렇게도 좋아 귀여워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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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귀여워 이쁜 멤버들 희의가 찍어중 사진 마음대나요? Avengers 하나도 안보입니다 밝기 진짜 안보여 와 진짜 지금은 지금은 오오오گ 감독님 희의장 이뻐. 모델이이쁘니까 모델? 싫어져 아 진짜 뭔가 영국소녀 같아요 언니 봐봐 여기 이 angels apart 진짜 잘생겼어 아니 얼굴 입어서 어떻게 찍어도 입어 여기 백형도 입었고 아 둘이 같이 있어 너무 사랑스러워 와 잘 찍었다 이거 찍겠네 좋아 고마운 고마운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자켓 사진을 와 자켓 사진 찍는 거 같아 여기서 하면 진짜 이쁘게 나올 거 같아 그러니까 히짱 어떻게 나왔어? 왜 그래? 진짜? 진짜 잘 나왔을 거야 귀여워 아 귀여운데? 아 귀여워 귀여워 예뻐 아 귀여워 귀여워 맘에 들어 가자 손 잡아서 더 잘 본다 사진 너무 많아 맞아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갑니다 만족 만족 완전 만족 행복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? 낭만 있어 귀여워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와 근데 맛있겠다 맛있어 보여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집이야 여기도 그렇네 그거 아이스크림 싫어 먹고 이거 내가 먹고 언니 그거 먹어요 그럼 저는 제가 저거 먹을게요 이건 내 거야 야 우리처럼 이렇게 유지한 사람 있어? 진짜 유지한 사람? 없음 마플 팀 있어 야 마플 팀 있어 네 마플 팀이야 여기 마플 팀이었어 아 아이스크림도 있어 마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는 건가 봐 16세기 바르샤바 그 벽 설치했는데 성벽이에요 뭐냐 여기 전쟁 났을 때 설치했던 벽인데 의미 있는 곳이야 진짜예요 예쁘다 보여줄게요 성벽 뒤에가 없어 하시고 나시는 것 중에 진짜 그런 것도 있지 우와 예쁘다 진짜 옛날 옛날에 말 말 말 말 말 자 자 박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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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말 있어 와 진짜 이게 폴란드지 진짜 말이야? 진짜 말 내가 맡아봤어? 아니? 애기 때 이쁜 나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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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맛있는 밥 먹으러 가야지 우리가 밥 먹을 곳이래요 하이 냄새가 좋아 사진 찍을까? 이게 그거래요 여기 전통 만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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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다 만두 먹고 있더라 만두 만두 여기 있어 어디 만두 먹자 이게 맛있어 보여요 언니 이게 족발 족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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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식 족발 아 맞아요 이거 맛있겠다 이벤스테이 뽕립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와요 질문 질문 있어요 아 음료는 어디 있습니까? 음료가 여기 있어요 음료가 여기 있어요 바로 아잉크 응? 우와 이 감자가 시켰다 바로 있어요 좋아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손 들어야 돼 아하하하하 응 빠밤 빠밤 사진 찍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? 맛있어? 아 맛있겠다 어떡해 맛있어 나도 맛있어 맛있어 응 좀 말랑해 음 음 음 맛있어? 응 둘이 다 먹어 네 해줄까? 응 빵이랑 고기랑 이거 양파 맛있어 꾸륵꾸륵꾸륵꾸륵 꾸륵꾸륵꾸륵 꾸륵꾸륵꾸륵 그치 이거 먹어도 돼? 먹어 잘 먹었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배부르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희들 쇼핑을 갈 거예요 와 야호 그래서 엄청 크고 유명한 쇼핑몰에 가기로 했습니다 쇼핑센터 근데 두 개 같이 잡아야 돼요? 아니면 틀려요? 오케이 이거 빠지면 언니가 잘 해봐요 어떻게? 한쪽만 잡으면 뒤에가 화낼 한쪽만 잡으면 화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잡아야 돼 화낼 거예요 무서워서 나야겠다 나 겁나기 싫어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손 들어 나 나 재미없어 재미있어 재미있어? 아려넘 뜨거毛치게 없어 그러면 언니 이거 소리내봐요 아니야 우웅 창피해서만 가야겠다 병영하는 게 제일 재밌어 1층에 뭐가 없어서 2층 가는 중 쇼핑몰이 짱 커요. 그니까 진짜 넓다. 아이스크림이 모이고 싶은 거 했지? 아이스크림 어디.. 아빠 그거 맛있어 보였나? 그게 약간 젤라톤 느낌이었어. 배다 나무거나 상관없어. 어, 맥도날드도 있다. 어. 오우. 뭐가 많네. 진짜 미국 쇼핑몰 같다. 오 바지 짱 예쁘다. 귀여운데? 귀엽죠? 응. 귀엽다. 아까 그 바지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? 응. 바지 좀 그만 사야 돼. 싫어니 진짜 싫어니 같은 걸 언니 같은 걸 골랐어. It's yours. 언니 거. 나도 옷을 좀 골라야겠구만. 옷 좀 고르고 계십니까? 뭐 하세요? 쇼핑이요. 쇼핑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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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옷을 한가득 안고 계시네. 킹언니랑 저랑은 쇼핑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구나. 맞아.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. 멤버들은 저기서 쇼핑하고 있어. 난 좀 쉬겠어. 바이. 뒤에. 아이스크림! 와 맛있겠다. 쇼핑 다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왔어요. 대박. 우와. 아 나 시원한 거 맛있어. 우와 민초 잘 팔려. 민초 잘 팔려. 완전 그냥 민초인데? 뭐고 뭐. 뭐고 뭐. 오레오 맛있게 잘. 응. 오레오는 맛있고 이거 뭐야. 뭐. 무난하게 오레오 먹을까. 밀카 먹을 수 있는. 오레오? 아 오레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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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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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후라식 현장. 이거다. 기아왕. 헬스장 갈게요? 응. 헬스장 예, 갑니다. 레츠고. 레츠고, 끼리. 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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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리. 원래 운동할 때, 운동할 때는 게임폴로 노래 들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반라, 그러니까 나 다 Gate 구멍 맞아. 난 근데 막 이래 empty 사과를 먹어도 된다는 소리인가? 궁금하지 않아? 그거 진짜 묻는다고? 먹는 거 아니야? 먹으라고 그때 주는 거 아니야? 이건 아니지.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들어가면 혹시 아는 사람? 어디로 가야 돼? 어? 여긴가? 어? 맞아 저희도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신기해요 홀란드에서 무대를 마치고 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홀란드 캐플리안이 선물해 준 편지를 읽으면서 좋은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캐플리안 고마워요 땡큐 우리 같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땡큐 바이바이 홀란드에서도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바이바이 고마워 Pow 해주 감사합니다.